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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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독하게 보유진 내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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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도 못하는 술은 자꾸만 씻고 변신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외로워서 그런가 봐 생각했는데 아니 없지 않게 지낼까 가던 네가 쓰던 향수 냄새 막 맡으면 나도 몰래 그 사진을 꺼내 보고 싶어지는데 너가 떠난 뒤 멈춰버린 대상 옆에 있지 널 많이 당긴 너랑 잡고 눈물 넘들에 미치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둘이 모를까 밤새 또 혼자만 아 넌 하얀지는 말은 나 그래 봐서 슬픈 거잖아 네가 달아가니 왜 널 혼자 난 거지 아픔을 싫어 너랑 잡고 하는 기분은 나 다시 하네 너무 신나게 되는 거 같아 아 좋네 네 좋은 내용이 가득한 제구의 주인공 아 좋았어 이 지독한 호연증 때문에 난 아픈 대기만 하고 친구들만 말 것 같다 생각할 결을 또 없게끔 내 앞둔 혼자의 늦게 새로운 시 잘 지낼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될 일일까 월사시부리데스 월사시부리데스 좋은 아침이에요 자 이내까라 펜사토 리하소로 텐세트 나와있는데 리하소로 마이크 테스트 못하냐 앞으로 나와서 일단 마이크 테스트부터 하고 해볼게요 아아아 세이 자 지금 중에 다 왔나요? 1 2 3 4 5 6 자 멤버들 저희 마이크 테스트 1로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어디까지 가게 할지 모르겠지만 fly high 때이믄이 날 행복해 매일 매일 좋았다 오빠가 진짜 중요해 쾌쾌쾌쾌쾌 멈칫 어차피 무대랑 같이 안 하는 거면 저희들끼리 하면 되는데 아까 무대랑 같이 그거 뭐지? 하는 거든지 개인 거도 그렇고 안 맞는 부분을 좀 더 맞추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오늘 도착해서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의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거의 뭐 한 90% 이상은 완벽하게 저희가 또 맞추고 온 상태이라서 일단 지금 올라가기 전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이랑 이런 게 다시 보여서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좋은 게 잘못된다 저희도 좀 해 내가 결혼하러 가. 너는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부를게 저희도 미파이 학교 축제 저희가 학교 축제식으로 했잖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학생 상장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은 직접 사인하고 글씨를 쓴 일본어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을 잘 못하니 너무 즐거워 잘 못하니 나와나와나와나 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한스포주 형님 자네 그 내가 산 찍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아... 아... 가을 자체 다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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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민호가 알았으면 좀 자, 들어갑니다 얘기를 해봐 혹시나 다른 분이 식으로 빠지겠습니까? 사십니까? 너무 재미없다 자, 쟤네 신발끈 좀 더 봐봐 야, 얘들 신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화이팅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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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연습 will be great for the last couple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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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. 지금 마이크는 다 다르게... 지금 이렇게 그랬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발... 고맙습니다. SKILLE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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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파이어 오브제어 에피소드 3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틀간에 정말 대장정이었고 어제보다 오늘 더 팝콘한 무대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팬들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멤버들 어땠나요? 너무 좋았어요 콘스트를 할 때마다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콘스트를 하고 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케이 9명의 새로운 유닛을 지켜드립니다 네 친구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또 새로운 유닛을 보여 드릴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제아가 되겠습니다 이득이 좋아! 제아 됐시다~! 고맙습니다.